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건 뭐 진짜 자정신이 아니죠 완전 적반하장의 그지같은 그런 심의 타코야키 인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우리 회사 거래처 꼰대 부장 놈이 아침부터 내 차를 확 들이받고는 뭐야 왜 안 봐주는 거야? 뭐? 이러네 아니 이 대머리 아저씨가 진짜 미쳤나? 원재 도대체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좀 읽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30대 여자고 평소 모닝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하고 있는 저희 사무실에는 업무상 다른 업체 부장 한 사람이 자꾸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요 저하고는 뭐 그냥 가볍게 인사만 주고받는 그런 사이예요 그랬는데 지난주 월요일 오전에 평소 인사만 하던 이 사람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한테 다가오더니 말을 걸어요? 그 혹시 밖에 주차되어 있는 모닝 차주 맞죠? 네? 아 예 맞아요 근데 왜 그러세요? 아 그게 말이지 내가 방금 차를 빼다가 좀 들이박았거든 어? 잠깐 나와가지고 확인 좀 해볼래요? 이래가지고 나갔더니 문이 다 찌그러졌어요 아 네 박았네요 혹시 그 보험 처리 꼭 해야 됩니까? 견적을 내가지고 말해주면 내가 보상을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제가 연락을 드릴게요 다음 날이 화요일 이날 마침 연차라 저희 아빠랑 아빠가 자주 가는 장비소에 가서 문의를 했더니 문짝을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견적은 59만원 정도 수리기간은 한 2-3일 걸리니까 그때까지 렌터카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가해자한테 연락해가지고 보험 접수해달라고 해요 이러길래 바로 부장한테 전화를 했고 들은 그대로 말을 했는데 갑자기 짜증을 팍 내는 거예요 아니 차를 그렇게 바로 정비소에 맡기면 어쩌고 아니 이런 법이 어딨어 예? 아 저 벌써 맡겼는데 아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장이 하는 말은 보험 접수를 안 하고 싶고 본인이 아는 정비소에 가면 30만원 정도의 판금 처리 가능한데 왜 네 마음대로 정비소에 맡기냐 이거였거든요 솔직히 짜증났어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회사에서 자주 마주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런지 막 강하게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계시던 저희 아빠한테 전화를 토스했습니다 아이고 그 사장님 정비소에서 차 상태를 보더니 바로 문장을 교체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사장님 같으면 판금 처리만 해가지고 타고 다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일단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 제 차를 정비소에서 빼내고 내일 가져오면 자기네 보험사 직원이 와서 제 차 상태를 체크한 뒤에 판금을 할지 교체를 할지 결정하고 그때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거에요 물론 저희 아빠도 화가 났죠 하지만 딸내미인 제가 자주 보는 부장이라고 더 이상 강하게 말하지 않고 그냥 오케이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수요일 저는 약속대로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그 부장이 사무실로 왔는데 하는 말이 그 오늘 바빠가지고 보험 부를 시간이 안되겠는데 어? 그 내일 불러도 상관없죠?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다음날 목요일 오전 내내 기다렸지만 연락이 없었고 결국 오후에 제가 먼저 전화를 했더니 지금 접수하려고 했어 조금 이따가 연락줄게요 이러더군요 그리고 한 40분 더 지나서 부장 쪽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맡길 정비소가 있냐 이렇게 묻길래 네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럼 거기 맡기세요 저희가 렌터카 이용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딱 이러는데 순간 에? 아니 이럴 거면 차를 왜 빼라고 한 거야 그리고 어제 보험 조수는 또 왜 안해준 거야 등등등 너무나 어이가 없고 슬슬 짜증이 나더라구요 그렇게 퇴근을 하고 정비소에 맡겼고 3일 정도 걸리는데 이게 또 주말이 끼어 있으니까 다음주 월요일에 오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했고 또 렌터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 보험사 렌터카는 거부하구요 정비소 사장님이 잘 아는 곳 추천하는 곳 거기 렌터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 차 차주를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부장이 전화를 했고 다짜고짜 화를 냈어요 아니 보니까 오늘도 렌터카를 이용하고 있던데 우리 보험에서 전화해보니까 뭐 사고 접수도 안되있다 그러고 입고 처리도 안됐다고 그러는데 아니 뭐 어떻게 된겁니까 이게 보험 접수했어요 했구요 차도 이제 차주로 갈겁니다 정비소에 전화해가지고 확인해볼게요 통화 후에 정비소 사장님께 전화를 걸어가지고 문의를 해봤더니 보험 접수되어 있고 절차상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저도 화가 나고 폭발했죠 바로 전화 걸어가지고 서로서로 소리지르며 싸우고 그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저기요 부장님 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화부터 내는 겁니까 그리고 이 일요 객관적으로 봐도 부장님이 저한테 화를 낼 입장은 아니지 않나요 지난 화요일에 차 빼라고 해가지고 뺐고 수요일에 일 있다고 보험 접수 안된다 해가지고 참았고 목요일에 접수한 것도 다 제가 편의를 받은건데 그럼 나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해봤어요? 뭔 소리야? 아니 그게 왜 내가 편의를 받은거야? 내가 먼저 양해를 구하지 않았냐고 서로 합의가 된 상황에서 진행된건데 편의는 무슨 편이야? 여기가 편의점이야? 나는 편의를 받은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우리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렌터는 왜 거부를 했어? 입장 바꿔가지고 상대가 사살렌터칼을 월요일까지 써버리면 가격 차이도 많이 나는데 그런 그지같은 꼬라지 보면 화가 안나겠냐고? 판금 처리하면 될걸가지고 교체까지 해줬는데 나한테 왜이래? 왜이래? 아니 그걸 왜 부장님이 판단하는 겁니까? 부장님이 뭐 판금 전문가에요? 그리고 피해자가 자기 편의대로 정비소 맡기고 렌터칼을 사용하는건데 그게 왜 문제가 돼요? 무엇보다 아침부터 내 차 들이받고 나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 한마디 해봤어요? 그래! 내가 당신 차를 박은거 맞아 맞는데 그게 뭐? 왜 내가 너한테 미안해야되는건데? 어? 아니 제 차 박은거 정말 안 미안해요? 네! 안 미안한데요? 제가 왜 미안해야됩니까? 이때부터는 말이 아예 안통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더 싸우기도 싫어서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 뒤에 제가 문자를 먼저 보냈습니다 제가 피해를 입었고 제 편의대로 렌터카를 빌린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구요 가해자 보험료 할증까지 생각하면서 미안해할 이유는 더더욱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부장님이 사고를 내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거에요 저한테 미안한게 전혀 없다는 부장님 말씀 정말 불쾌합니다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길 바래요 이렇게 보냈더니 답장이 왔어요 사고나고 어? 일 여기저기 전화받는것도 짜증나고 어? 뭐? 아 이 쓴이가 여기저기 전화했다는거 그거 말하는거 보네요 어? 그건 좀 떨어지는 짓이야 어? 그렇다고 어디 뭐 차가 반파되가지고 뭐 쓰는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런 얘기도 없이 정비소에 넣고 어? 아버지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양반이 어떤 이제 어떤 이런 소리를 듣게 만들고 말이야 어? 근데 내가 그거 다 그르려니 했어 다짜고짜 렌터카 어쩌고 할 때도 당연한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요일날 입고됐다고 보험사한테 들었구만 월요일까지 렌터를 했다길래 아이고 그런가보다 하고 넘기려 했는데 말이야 내가 어? 보험사 직원이 렌터 사설로 빌었다는 소리는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나는 어? 그러니까 미안하고 싶어도 미안할 수가 없고 미안한 마음이었다가 쏙 그 기분이 들어가버렸다고 내가 아가씨야말로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 보험처리 되고 다 끝났으니까 일단 연락하지마 어? 참고로 이 정신나간 대머리 부장이 계속 보험처리 안하고 싶다 이런 뉘앙스로 나오길래 제가 저희 부장님에게 따로 부탁을 했었거든요 부장님 저쪽 부장님이 보험처리를 안해주려고 해요 저는 꼭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저 대신 말씀 좀 해주실 수 없을까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바로 전화를 걸었고 저희 부장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진짜 우리 부장님 아니었으면 이 인간한테 씨알도 안 막혔겠죠 아 그리고 전에 저희 아빠랑 통화할 때 아빠가 이 양반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닐까요? 통화하는 내내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저희 아빠요 절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화를 꾹꾹 참으면서 끝까지 아이고 사장님 사장님 이렇게 불렀는데 미친 거야 여하튼 부장이 보낸 문자를 보면 자기가 참았다 이건데 아니 당연히 해줘야 될 일을 자기는 참은 거라고 하니까 너무 열받고 진짜 확 돌아버릴 것 같아요 또 목요일에 접수를 해주는 바람에 주말에 끼어서 어쩔 수 없이 월요일에 수리가 완료된 건데 그걸 또 저렇게 말하는 것도 어이가 없고 말이죠 거기다가 이게요 사설 렌트라곤 해도 제가 뭐 아반때나 소나타 이런 걸 빌린 게 아니고 똑같은 모닝 빌려가지고 탔어요 그런데 나한테 미안한 것도 없고 고마운 것도 없다고? 진짜 적반하장도 이런 뻔뻔하고 거짓같은 적반하장이 없다고요 혹시 이거랑 비슷한 일 겪었던 분들 계실까요? 저 지금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금도 심장이 막 벌렁거리고 미치겠는데 인간 제대로 엿먹일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댓글 1번 상대 회사 직원한테 아가씨 이지랄? 님도 어 그래 아저씨라고 답장 주고 그냥 병신이라고 생각하세요 2번 진짜 미친거 아니야? 누가 보면 쓴이가 사고 낸 줄 알겠네 같이 달리던 차도 아니고 멀쩡히 주차되어 있는 차를 처박아 사고차로 만들어놓고 이게 뭔 헛소리야? 3번 아이고 거래처 직원에게 아가씨 진짜 수준 나온다 여하튼 쓴이는 전혀 잘못된 게 없다고요? 안심하세요 아는 사이고 자식은 남의 차를 박살냈으면 사과를 할 짓이지 헛소리 삐약삐약하고 있네 댓글 아니 아가씨라는 단어가 그렇게 기분 나쁜 말인가? 나는 비꼬는 게 아니고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댓글 그럼 니네 거래처 사람이 나한테 총각 이렇게 해도 되냐? 4번 대물 처리 해가지고 도합 한 200만원 넘어가야 보험도 할증이 되는 건데 수리비 60에 렌트 40 해도 100만원 아닌가? 보니까 저 부장 말이지 이거 말고 다른 사고가 더 있나 봅니다 한마디로 평소 운전은 완전 그지같이 하는 거지 어이그 5번 이거 완전 개또라이네 힘들게 싸우지 말고 그냥 이 그룹 회사에 널리 널리 전파해버리세요 6번 모닝 타면서 뭔 렌트까지 해 그것도 아는 사람인데 모닝 문자값보다 할증비가 더 크단 생각을 안해보나? 대랫글 이건 또 뭔 개소리야 수리를 맡겼는데 걸어다니냐 그럼? 니가 저 자식이랑 다를게 뭐야? 아니 부장 본인인가? 2번 저기요 지금 니 머리에 들어있는 그거 도대체 뭐예요? 혹시 변인가? 7번 쓴 이랑 다른 회사지만 지가 직급도 높고 나이가 많으니까 그냥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길 바랬던 거죠 나이로 나이를 거꾸로 처먹은 놈이구만 8번 글자에 쩜쩜쩜 오지게 찍은 것만 봐도 내로남불에다가 개뻔뻔한 행로다 꼰대라는 게 바로 느껴지네 꿀꿀꿀꿀 9번 아니 근데 다른 거 다 떠나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면 멀쩡히 서있는 참문짝을 박살내는 거야? 뭐야? 꿀꿀꿀꿀 이게 박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면 다 찌그러졌죠? 푹 찌그러졌어요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이 정도면 판금을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죠 너무 차를 박았으면 사과를 해야지 사과를 해야지 그러고 나서 정말 미안하다 혹시 이거 판금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좀 빌어보고 해야지 그지 같아요 아무튼 박제 감사합니다